안녕하세요. 김맨입니다. 이제는 텍스트 한 줄로 나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런웨이를 처음 써보는 분도 AI가 뭔지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런웨이의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런웨이 가입하기, 첫 화면 예약이, 주요 메뉴 익히기, 플랜 종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런웨이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런웨이는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생성형 AI란 사람이 지시한 간단한 문장이나 이미지를 보고 새로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런웨이는 단순한 영상 생성 도구가 아닙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활용하여 영상, 이미지, 오디오를 모두 생성할 수 있는 올인원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다른 생성형 AI들과 비교해볼까요? 미드전이는 주로 정지 이미지 생성에 강하지만 영상 제작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런웨이와 함께 쓰면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는 복잡한 프롬프트 해석 능력이 뛰어나지만 생성 속도가 런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런웨이는 다양한 모달리티를 지원합니다. 텍스트에서 영상, 이미지에서 영상, 텍스트에서 이미지, 오디오 생성 등 다양한 입력 방식과 출력 결과를 지원합니다. 고품질의 영상을 생성합니다. 최신 모델인 Zen4는 현실감 있는 움직임과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여 실제 촬영한 영상과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설정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런웨이는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마케터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런웨이에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그걸 이해하고 영상, 이미지, 오디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최신 모델인 Zen4는 영화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제 런웨이를 통해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봅시다. 런웨이에 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검색창에 런웨이를 입력합니다. 우측에 런웨이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합니다. 또는 주소창에 runaml.com을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 사인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쉬운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선택할게요.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이 Get Started with Run-A 화면이 나타납니다. 런웨이의 3대 핵심 기능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Generate Videos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AI가 짧은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카메라 무빙도 설정할 수 있어 훨씬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imate Characters는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AI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웹캠으로 촬영한 영상만 있으면 표정과 동작을 캐릭터에게 자연스럽게 입힐 수 있습니다. Generate Images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미지 안에서도 세밀한 스타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면 애니메이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에서는 주로 Generate Video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왼쪽 메뉴를 보시게 되면 Home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접근하는 메인 공간입니다. Sessions는 내가 만든 영상 세션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작업 저장소입니다. Run A Watch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AI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감을 얻기 좋습니다. Private는 비공개 개인 작업 공간입니다. Shared는 다른 사람과 공유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Favorited는 즐겨찾기한 프로젝트를 모아보는 곳입니다. Video Editor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편집하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Shared 프로젝트는 공동 작업용 프로젝트입니다. 좌측 하단 메뉴에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션을 바로 시작하거나 이미지나 텍스트로 영상을 생성하고 AI로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오디오를 생성합니다. All Tools를 보시면 모든 생성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Generative Session은 텍스트나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어 직접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능이고 Generate Audio는 텍스트를 입력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ip Sync Video는 인물 영상의 입 모양을 음성이나 대사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입니다. Remove Background는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Text to Image는 텍스트 설명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옛날 버전입니다. Image to Image는 기존 이미지를 기반으로 스타일을 바꾸거나 변형해서 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Expand Image는 이미지를 원래보다 더 크게 확장해주는 기능입니다. Frame Interpolation은 두 장의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능입니다. Erase and Replace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지우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는 기능입니다. Impainting은 비디오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거나 자연스럽게 새로 채워주는 기능입니다. Super Slow Motion은 영상의 속도를 부드럽게 늘려서 초고속 슬로우 모션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Transcript는 비디오에 있는 대사나 소리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Upscale Image는 작은 이미지를 고화질로 확대해줍니다. Motion Tracking은 영상 속 움직이는 대상을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추적합니다. 비디오 아이콘은 영상 관련 작업이고, 이미지 아이콘은 이미지 관련 작업, 오디오는 소리와 관련된 작업을 나타냅니다. 우측 상단의 프로필 메뉴를 보겠습니다. My Account는 내 계정 정보를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Workspace Settings는 팀 공간 설정 메뉴입니다. Manage Your Plan은 요금제 관리 메뉴입니다. Runway API는 개발자용 API 연결 기능이고, Update Plan은 플랜 변경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각 플랜의 종류와 차이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ree Plan부터 Standard, Pro, Unlimited, Enterprise Plan이 있습니다. Free Plan은 무료이고, 125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체험용입니다. Standard Plan은 월 15달러이고, 625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Watermark 제거가 가능하고, Upscale를 지원합니다. Pro Plan은 월 35달러로, 2250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저장 공간도 확대됩니다. 커스텀 음성 생성 기능도 포함됩니다. Unlimited Plan은 월 95달러이고, 2250 크레딧의 Explore 모드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Enterprise Plan은 연 2,000달러, 기업용 플랜입니다. 팀 관리,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Run-A는 월 단위 결제와 연간 결제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연간 결제를 선택하면 매월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결제하는 것보다 연간 결제하면 더 저렴합니다. 크레딧은 Run-A에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몇 초 길이의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크레딧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Gen4 모델은 1초당 12크레딧, Gen4 터보 모델은 1초당 5크레딧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최종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Gen4 터보 모드로 만들어 보시고, 영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싶을 때에 Gen4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체험용으로 Free Plan을 사용하실 때는 짧은 영상만 한두 개씩 생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영상을 만들 때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한 번에 얻는 게 좋습니다. 무료 크레딧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사용이 익숙해졌을 때에 플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1강에서는 런웨이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과 대시보드 탐색, 플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